오늘의 강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도다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서른배, 어떤 것은 예순배, 어떤 것은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아사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지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서른배, 어떤 이는 예순배, 어떤 이는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 참미 예수님,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삶 안에서 실천을 통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서른배, 예순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안에서 부각되는 것이라면 단연 씨를 뿌리는 사람과 땅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숨어있는 요소들에 관해선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씨앗이 확실한 결과인 싹을 틔우고 나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정해진 온도와 산소 그리고 수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빛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반대로 암시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종류에 따라선 일정한 휴면기를 가진 후 비로소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과정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씨앗이 싹을 틔우는 이 과정을 다시 복음으로 가져와 보았으면 합니다. 씨앗이 하느님의 말씀이고 그에 따른 토양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복음의 싹을 틔우기 위해 우리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모범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유산인 교회의 정신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하겠지요. 또한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로서 물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선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빛 안에서 또 빛 바깥 어두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정석껏 돌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보잘것 없는 내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인내로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인 씨앗의 싹을 틔우는 것이며 그러한 땅으로 나아가도록 내딛는 노력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오늘도 씨를 뿌리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작용들은 씨앗의 싹을 틔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노력에 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지윤 그레고리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정지윤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